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좀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전달 부분이 약하기도 한데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강의이고 2023년을 대비하는 첫 시간 강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과목별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동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학 내용학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제 강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수요일은 문학 부분, 목요일은 문법 부분, 금요일은 국어 교육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전체가 기본적인 내용은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강의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선 교사임용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교사임용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처럼 단기간에 빨리 한 과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서 아니면 특정 부분을 공부를 해서 그렇게 시험치는 공부가 있고 우리 시험처럼 고시 공부라고 할 때 장기적인 시간을 잡고 전체를 완성해가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연간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라고 할 때 연간 계획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문학의 경우에 문법의 경우에 국어교육의 경우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제 2강의를 듣기 전에 뭐냐면 제가 올해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이나 안내에 대해서 이미 지난 12월 17일 부분에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 강의로 따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들으면 전체 통틀어서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이 1월이고 시험 치는 부분은 12월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 말쯤 보통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으로 보면 1월에서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치게 된다고 하면 1, 2월에 먼저 해야 하는 내용은 문학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월에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이것은 문학이나 문법이나 국어교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는데 기본 지식, 바탕 지식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 기본이 그런데 가장 중요합니다.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국어교육도 그렇고 이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룰 때 적절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때 바꿔 말하면 적절한 교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맞춘 적절한 교재가 필요한데 우리가 엉뚱한 내용으로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절한 교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재입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지금 시험까지 여러분이 올해 시험치는 부분까지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다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려고 하는 틈인데 여러분이 시험칠 때까지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범위 그다음에 학습방법,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바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은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다 이런 책들의 경우에도 국어 국문과 위주로 국어 국문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국어 국문과 위주로 되어 있는 책이 시중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경우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지식을 대할 때 국어 국문과와 국어 교육과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국어 국문과에서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창적이고 새로운 감상이나 새로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면 국어 교육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념적인 지식 모아지인 지식 그러니까 가지를 많이 뻗어나가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내용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애초 다르다 보니까 책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사나 현대시를 공부한다고 할 때 현대시 해설이나 아니면 현대소설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어 교육과에 필요한 내용 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범위의 국문학에서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 중에서 검증된 부분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은 좀 독창적인 부분들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벗어나는 부분들은 독창적이거나 개성적이거나 새롭게 발표되는 의견 국문과에서는 국문과에서는 새롭게 발표되는 2015년대 작품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거의 90년대 1990년대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식을 담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이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표준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지식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문법, 구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교육도 예를 들어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문법 부분에 가장 공부를 할 때 좀 잘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문론이나 형태론이나 통사론 분야에서 각각 개별 교수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용어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책을 한 권 서점에서 가져와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실제 우리 내용과 결합되는 거나 관계되는 내용은 거의 50%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 범위 자체가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걸 가장 잘 모아놓은 책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책의 경우에 제가 문학의 경우 문학 내용학이 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책은 문학 내용학이나 문법 내용학이나 아니면 국어 교육학이나 세 가지 모두 가장 이 기본이 되고 적절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점 그런데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은 조금 달라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1, 2월에 문학에서는 문학 내용학으로 에서 이 문학 내용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문학 부분 시험이 여러분 공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책으로 보자면 문법의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없는 형태로는 하더라도 한두 권 정도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국어 교육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학은 기본적으로 보면 최소 적게 잡아도 네 권 아니면 다섯 권 이렇게 해서 전체 반 이상 분량을 차지하는 게 문학입니다. 공부하는 데도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고 또 문학적 사고가 충실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감상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그래도 좀 쉬운데 문학적 사고가 없이 좀 철저하게 문법적인 사고 부분 과학적인 사고를 위주로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작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 문학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최근에는 문학이 거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문법이 아주 쉬웠습니다. 또 국어 교육의 경우에도 새로운 내용 부분이 새롭다고 할 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과거에 그냥 우리 개념을 알았던 실제적 수행법이라든지 아니면 글쓰기 단계라든지 협동장문이라든지 물론 이 부분도 책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안 나오던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조금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문학의 경우 문학 내용학 부분 문학 내용학 외에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에 문학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각각 개별 영역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역 부분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한 달 정도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류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문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분 그럼 문학에는 왜 문학 내용학이 필요한가 문학 내용학은 바탕 지식입니다. 바탕 지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문학의 갈래다 라고 하면 문학의 갈래 갈래에는 기본 갈래 와 하위 갈래로 크게 나눕니다. 장르류라고 하고 장너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교술 희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위 갈래라고 할 때 서정 갈래 속에 고대 가요에서 향가 고려 소교 시조 그 다음에 현대 자유시 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현대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이런 내용들이 서정 갈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갈래에 해당되는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시, 소설, 시가 산문을 할 때 이런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해학이나 풍자 해학이나 풍자 이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시를 다룬 풍자나 해악이라는 말은 사용되는데 우리가 풍자나 해악이 돼서 시에서 말은 사용하지만 해악이 뭐고 풍자가 뭐다 이걸 잘 다뤄주진 않습니다. 소설 시가 산문 이런 부분에서도 풍자나 해악이 사용되는데 그걸 잘 다루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시에서는 비유상징 비유나 상징이다라고 할 때 현대 시에서 우리가 이것은 비유다 상징이다 사용은 하지만 비유가 뭐냐 상징이 뭐냐 그 근본을 물으면 근본을 또 잘 모릅니다.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 시점 이렇게 물으면 시점에 해당되는 것을 이건 무슨 시점이다 무슨 시점이다 그 시점의 바탕이 되는 원리 이런 부분은 또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문학 내용학은 뭔가 이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시에도 적용되고 소설에도 적용되고 시가에도 적용되고 산문에도 적용되는 그 기본 원리를 모아 놓은 것이 문학 내용학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 내용학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도록 그렇게 공부해서 바탕이 되는 부분 이걸 전체적으로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형태가 문학에서는 이것이 기본 그 다음에 기본이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른 작품에 적용해서 감상을 한다 할 때 쉽게 말하면 시 작품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문학 내용학이 없이 공부하면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해법 참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대시 현대소설임 그걸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뭐냐 하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무엇이고 화자의 상황이 무엇이고 시에서 내용 전개 소재, 제재가 지니는 기능 그 다음에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이런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미리 다루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또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책에서 보면 시, 소설, 시가, 사암문 이런 것이 앞부분에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제 책의 경우에는 학원 전체가 예를 들면 앞부분은 시 뒷부분은 소설 이렇게 해서 시, 소설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감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감상을 제대로 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지식들이 있어야 감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 이게 없습니다. 저는 문학에서 보면 이걸 바탕에 해당되는 것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습득이 되어야 이 부분이 쉽다. 그래서 또 여기에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시험이 서술형이다 보니까 답을 쓰려면 예를 들면 어느 작품에 풍자가 나온다 해악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풍자 해악은 들어봤는데 그 풍자와 해악을 구분하는 내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왜? 우리 시험이 서술형이어서 이게 단순히 해법 참고서라든지 이런 참고서들의 경우 어디까지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사임용 시험은 그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내용학과 문학 내용학에 해당되는 것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감상능력을 기르는 부분 이 부분이 문학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 문법 내용학이 있습니다. 문법 내용학이 있어서 문법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면 1, 2, 3월에 걸쳐서 문학의 경우 이 내용이 6월까지 이어지는데 문법의 경우 1, 2, 3월까지 이렇게 해서 제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기본이 됩니다. 의미론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미론의 경우 형태론에 묶어서 요즘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어문론 1, 2, 3을 이렇게 해서 어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고전과 현대문법을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문학 내용학도 상하로 되어 있고 문법 내용학도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그 지식점이나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시 또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문법 내용학은 이 책 속에 이 책 속에 이론 부분과 적용 이론과 적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내용학은 제가 책을 작년에 만들었고 작년 책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문법 내용학은 올해 다시 또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서 그거 뭐냐면 한글 파일을 바꾸는 부분에서 이렇게 글자가 깨진 부분이 있어서 깨진 부분이 있으면서 또 원래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문법 내용학은 원래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만들고 원래 새로 만들면서 내용이 보완이 되고 작년에 있던 일부 실수 문법에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을 해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문법은 역시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 책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면서 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뭐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문 의문 형태로 통사로 해당되는 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국문과 선생님이 선 책들을 보거나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국문과 선생님들이 선 책을 보면 엉뚱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용어도 완전히 다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 그러한 내용 이게 어디 교정이 되어 있는가 교육 과정이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제 책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도 바탕으로 하면서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한 내용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 내용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등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많이 보더라도 이게 10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 제가 다룬 작품 이렇게 다루면 이 이론에서 다룬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다루어지는데 해마다 보면 한두 가지는 새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작년에 보면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이런 부분은 우리 책에도 잘 안 실려 있고 이청준의 작품이긴 한데 지금까지 잘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나 소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빼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은 나머지는 다 책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문법은 100%입니다. 다 이 부분의 이론에서 다 다룬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이렇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의 경우 이건 마은영 선생님과 공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국어교육학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국어교육학 부분의 경우에 책 내용 외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학 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외에 보충자료 부분으로 이 책에 보면 교수학습 모형 그 다음에 평가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자료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적용한다고 할 때 교과서에 이 내용이 적용되는 부분 자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보완이 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에서 100%의 내용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경우 이렇게 다루더라도 100%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문법과 국어교육은 다룬 내용에서 100% 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응용이 되는 과정이나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안 다룬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칠 때 그래서 안 다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1차적으로 적절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 기본에서 보면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국어교육학의 경우에는 1월, 2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하고 반복학습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문학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관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적용을 했으면 7, 8호를 저는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기본 내용과 적용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문제 풀기 다양한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때 하는 부분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적용의 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오면 이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모의시험의 형태로 모의시험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험 계획을 짜면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과 적용에 해당되는 것 지식과 그것의 적용 문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게 걸리는 부분이고 문법의 경우 3개월 국어교육의 경우 이렇게 2개월 이 부분이 문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더라도 시만 하더라도 작품 수가 많고 소설만 하더라도 작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문법의 경우 1차적으로 3원까지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제를 통해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가 머리가 뭐냐면 한번 보고 이걸 다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들을 때는 잘 아는데 반복 학습을 통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문학의 경우 여기서 한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또 한번 반복이 되고 모의 시험에서 또 한번 반복이 되도록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여기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반복해 가면서 다시 또 이 부분에서 반복이 되도록 그 다음에 국어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을 해가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 지식적인 내용을 내가 공부를 했는 부분에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뚝딱해서 이렇게 낼 수는 없고 반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잊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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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한번 하고 나서 좀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한번 공부했는 내용이 머리 속에 확 새겨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니까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런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부분으로 이어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연관계획에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관계획에서는 뭐냐 장기적인 부분을 장기계획을 갖고 반복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반복학습을 통해 한번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갈 수 있도록 한번 보더라도 잘 기억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잘 안 되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적용 문제로 풀었을 때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론은 나는데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이런 것은 계속 연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반복 반복하면서 내가 11월 거의 20일경에 시험을 칠 때 그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때 나를 최대한의 지식을 갖춘 상태로 완성시켜 가는 것 이 부분이 시험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연관계획을 잘 작성해서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해갈 때 1월에서 6월까지 이론을 공부해갈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만의 노트 부분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이 중에 중요하다고 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내용 어려웠던 내용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하다는 부분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내용 특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들 이런 부분들 등을 모아서 뭘 하느냐 하면 나 자신만의 노트 너무 또 길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모을 수 있는 것 또 개념이 필요한 것은 그 개념을 잘 적어놔야 되고 가끔씩 우리가 보면 문법이나 특히 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개념적인 부분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감상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문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적용을 해서 설명하는 형태 그런데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개념적인 부분을 묻거나 이게 예를 들어 협동학습이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알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 놓고 개념 용어를 밝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육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이걸 단권화 각 영역별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단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 책 그대로를 활용해도 되는데 이걸 늘 다 짊어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단권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 단권화하면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 적으면서 기억하는 게 사람이 장기 기억으로 기억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권화하면서 내가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듯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필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우리가 듣고 나면 쉽게 있는데 필기하면서 귀를 하면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필기를 하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오래간 내용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권화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풀이 때나 모의시험 때 이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연관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점.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부분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는 왜 필요한가 지난해 나왔던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전 3년 전 3년 전 쯤에 나왔던 부분은 얼마든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겸화하면 거의 3번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의 날개 4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3대의 경우 2번 나왔고 9몽의 경우 역시 4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작품들은 과거에 나왔어도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올 때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약간 표현만 바꿔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지문을 달리해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왔던 작품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전에 나왔던 작품은 또 안 나오겠지만 1년이나 2년 전에 나왔던 작품은 안 나오겠지만 뭐냐면 작가의 다른 작품들 중요한 작가의 경우 예를 들어 우리 문학사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작가 중에 최만식의 경우가 작품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또 뭐냐 하면 이름에 또 다른 작품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석시인이 그렇습니다. 백석시인의 경우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백석시인 중요하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고향이 또 나올 줄은 몰랐지만 저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나 여성이나 이런 작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향 부분이 나왔던 작품이 또 나온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석은 작년에 나왔으니까 원래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석시인은 현재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측에서 가장 많이 실려있는 시인이 백석입니다. 수없이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중요 작품들에서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석은 올해도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작년에 고향 말고 여성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작품 중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연왕골족 목구 등등 이런 작품으로 또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왔더라도 또 중요한 작가들은 또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부분은 뭔가? 기출문제 분석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 계획을 세워갈 때 장기 장기적으로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먼 거리를 항해한다고 하면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출문제 분석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3, 4, 5, 6월 동안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제가 하는 부분은 과거 중요한 문제도 일부 다루지만 최근 거의 9년 동안 이제 2014년에서 작년까지 하면 9년 동안 서답형 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의 문제와 조금 형식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지금처럼 기입형과 서술형 기입형 2점 서술형 4점으로 고정된 부분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 분석은 언제 하면 좋은가 처음부터 기출문제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 보는 것보다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했는데 이런 부분 중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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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러면 어밑고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방향타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그 제가 자료에서 그걸 언급을 해놨죠. 그 시험 학습방법 안내 부분에 보면 어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방법에서 6페이지에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문학, 문법, 국어교육 마찬가지인데 어 출제된 분야 여기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역에서 문학, 문법, 국어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문학이나 문법이나 국어교육에서 함께 적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출제된 분야가 무엇이다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의 특징이 뭔가 문제 파악에서 이 문제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나왔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전체에서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나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답안 문제에서 보면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주목할 내용 그 다음에 의 그래서 답안이나 이 문제의 의가 뭔가 문제에 의하면 정확한 답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과 함께 이 문제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그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어 여기에서 어 어 문제 파악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와 앞으로의 출제 예상 줄여서 보면 앞으로의 출제 예상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공부를 해가면서 중요한 시인이나 중요한 작가의 경우 나와도 그 작품을 비켜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석과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나왔지만 그래도 백석은 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만큼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서정주 시인의 작품이 가장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경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서정주 시인은 과거에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지금은 그 시험에 잘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도 우리가 어 가볍게 공부는 해야 하지만 그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친일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중이 확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어떤 학문적인 경향 흐름 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많이 다뤄지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앞으로 출제 예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시험에서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이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최근에 1, 2년은 출제, 문제 출제에서 보면 문제 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최근에 최근 1, 2년은 출제 경향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나왔던 부분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 작품의 경우 중요 작품의 경우 반복될 수 있다 어느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와 같은 경우 4번 나왔다 라고 했는데 4번 나왔으면 5번도 나옵니다 문학사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운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학사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전도 3번, 4번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작품은 반복되니까 어느 시대에 어떤 작품들이 나왔구나 라는 목록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중요도에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시험의 경우 반복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학 부분에서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고 표를 만들어 놓으면 각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 뭐냐면 작년에 선어말로음이 5 이 부분은 선어말로음이 5가 2017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때 됐다라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출제 경향의 측면에서 또 중요 작품의 측면에서 이런 방향타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부분이 있다 제 강의에서는 3, 4, 5, 6월에 이때 기출문제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학 부분 두 달 그 다음에 문법 한 달 구구교육 한 달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분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점 기출문제를 볼 때는 가장 어리석게 하는 게 작년에는 답 달달 배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 경향이 어떠한가 최근에 답을 쓸 때 그 경향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중요 작품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나온 문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중요 작품 중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춘향전 같은 경우에 다양한 지문들이 있죠 춘향전에 보면 긴 지문인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암행어사 출도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춘향전에 그 부분 말고 암행어사 출도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부분이나 이도령이 과거 급제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할 때 특히 문학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적용 부분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업시간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데 이 부분에서 문학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 한 부분 정도는 현대신화소설에서 한 작품 많은 경우 두 작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작품 작년 아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다뤘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따라왔을 때 그 작품들이 낯설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2021년에는 없었고 다 다뤘습니다 2022년에는 이청준의 잔해난도 시 한편이었습니다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사문 다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문법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교제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나온 부분 기출이 어느 부분에서 기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부분이 기출되었으니까 이제 작년에 바로 나온 것은 빼고 몇 년 전에 나왔거나 또는 국어사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을 골라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입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하기 여러분에게 다른 자료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죠 그 첨삭 자료 부분으로 제가 그걸 제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첨삭 자료로 제시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이 작년에 그 작년 한 해 동안 먼저 그걸 보면 그 자료에서 보면 전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2021년 전공 국어 시험 수강생 답안 채점에 예 그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그 시험 답안을 항상 제일 먼저 거기에 올립니다 그 그 참사랑 국어에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올리는 그걸 보고 저한테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시험을 이렇게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합격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걸 좀 채점을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자기 시험지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여기 지금 이 부분으로 잘 안 드러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녹색 부분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했을 때는 그 자료에서 보면 PDF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점수 받은 부분에 보면 뭐냐면 44.67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 그 문제 파악이나 다반석이 전에 연습 전에 44점 정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 해 동안 연습한 후에 66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이때도 공부했는 내용으로 보면 아마 작년에 3년차 원래 4년차 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부분 연습을 거의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건 작년에 했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했던 자료고 앞에 건 덧붙인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60점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60점 넘게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보면 뒷부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66점 받을 공부를 하고도 받은 점수는 44점 45점이다 본인 점수보다도 거의 20점 낮게 이렇게 나왔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그대로 작년에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그 학생의 경우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문제 내용에서 보면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0.5점 단위나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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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그만큼 다반석이 연습을 안 했는 겁니다 또 내용에 보면 밑줄 친 부분 있죠 공감함에 듣고 반항하기 맥락으로 볼 때라든지 두 가지 문제점 두 가지 단과 이런 전혀 답에서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 밑줄 그어진 이런 부분 습관들이 다 제가 까맣게 진하게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검게 그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답안에 필요 없는 내용인데 필요 없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고 답안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서 여기 페이지를 보면 거의 4페이지에 가깝죠 4페이지에 가까운 부분이고 거기에 제가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답안 내용은 긴데 알명의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제가 맨 끝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답안 쓰기에서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많고 조건이나 세부 내용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파악해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안에 필요 없는 내용이 많고 핵심만 간략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답안 쓰기 이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났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서 보면 제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학생의 경우 지금 이제 1차 합격해서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똑같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보내왔길래 66점을 받아서 이제 1차 합격했는데 한 해 동안에 20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이 부분 22점이나 올랐는 것은 한 해 동안 좀처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작년에 문제가 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더라도 15점 정도 이렇게 많이 오려면 15점에서 한 18점 정도 이렇게까지는 오르는 걸 봤는데 이 학생의 경우 거의 22점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작년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 부분이고 오른편에 보면 0.5점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제가 항상 오른편에 이렇게 답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면 오른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면 1111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야 됩니다 깔끔하게 끝나야 그 답이 명확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속에 예를 들면 1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답안을 쓸 때 1 뒤에 0.5가 되거나 1 뒤에 0이 되거나 0.5 뒤에 1이 되거나 0.5 해놓고 또 0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0 해서 1이 되거나 0 해서 0.5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0점까지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우리 시험에 0.5점 단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우리 한 문제에 대해서 세 사람이 채점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점 단위를 두고 4점이지만 하나하나로 다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면 1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누구는 1점을 주고 누구는 틀리게 하고 두 사람이 틀리게 했다 그건 내가 받은 점수 0.33입니다 11x하면 0.66이 되고 그 다음에 111하면 내가 받는 점수가 1점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0.5점 단위를 세 사람이 하는 게 때문에 0.5점 단위를 임의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겁니다 할 때는 1점 아니면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0.5점 단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국어교육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0.5점 단위를 답안 자체가 4가지 써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국어교육 같은 건 심지어 답을 ㄱ, ㄴ, ㄹ, ㄹ 4가지로 써서 각 0.5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1점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점수단위 소수점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으로 이런 부분이 달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달려지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1점을 주기는 줬는데 0.5점 1점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는 것에 가깝지만 안 줄 수도 있고 1점 0점 하는 것은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0.5점을 줬지만 1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알고 있는데 틀린 겁니다 알고 있는데 틀렸다 내용을 아는데 문제 파악이 잘못되거나 답을 잘못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 그걸 오른편 뒤에 되는 부분에 비교를 해보면 답안 자체는 짧아졌습니다 짧아지면서 핵심만 드러내도록 전체적으로 핵심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해도 뭐가 됩니까 66점이 됐죠 답안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장 좀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문학부분 뒷부분에 B형 10번, 11번 여기에서 점수가 확 낮아졌습니다 B형 10번, 11번에서 이렇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서 0, 1, 0, 0.5 이런 부분에서 그 오른편에 채점 된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기록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다반석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1, 2월부터 와서 뭘 했느냐 하면 이 학생은 아예 아버님도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보고는 여기에서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와서 1년 동안 등록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적이 이렇게 있고 1차에 합격을 했는 그런 상황인데 2차까지도 합격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 나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여기 2022년 답처럼 이런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2021년처럼 이런 답인가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 파악과 다반석이는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저녁반 오늘 이제 다반 작성 부분에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부분에서 답안 작성하는 강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한 분 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이 부분처럼 이 학생처럼 답 쓰는 습관이나 문제 파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문제 파악 답안 서기를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하는 게 60%에서 70%다 라고 하고 이 부분 공부가 30에서 40%를 차지한다 이게 왜 이래 비중이 높으냐 이건 뭐냐 하면 11월에 가면 갈수록 이 부분 때문에 격차가 안 드러납니다 그냥 말로 하거나 여러분 스터디 할 때는 차이가 안 드러납니다 말로 하거나 스터디 할 때는 그런데 실제 답안을 생산해 해내는 부분에서 보면 이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1, 2월에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 제가 그 뭐냐 하면 항상 1, 2월에 5시부터 시작을 해서 8시까지 3시간 동안 1, 2월에 답안 작성 특강 1차 이 부분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7, 8월 되면 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답안 작성 특강 2차 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이게 9, 10월 넘어가서 그때 준비하면 이미 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답 쓰는 습관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우리가 그 답안 작성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이 자료 부분이 여러분이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채점을 했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지금 답안 부분에서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은 2022년 부분이고 뒤에 있는 건 2021년인데 어느 선생도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제가 여기 찍었듯이 자료 사용에 대해 다 동의를 했고 제가 누군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자료로 해서 사용하는 데 동의를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보내줬길래 올해도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한 해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 라는 자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저녁반에 이걸 가지고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제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시험 준비하면서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든 것은 많은데 제대로 우리 답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보면 대학에서는 그래도 교수님하고 서로서로 잘 아니까 이 학생이 평소에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배운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감안을 해서 점수를 잘 줄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뭐로 나온 것 시험지에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채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를 맞춰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문제 파악과 답안 작성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첫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간 계획 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학 내용학 강의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했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시고 나만의 계획 부분을 잘 세워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